사막색도 찍고 노란색도 찍고 하시면서 색깔을 한번 이렇게 막 섞으시면서 한 번 해보세요 막 바르는게 아니고 그냥 톡톡톡 찍는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디오로만까지는 안되더라고요 이건 근데 맛들이면 못 태어나와요 그때부터는 처음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가면 안 할거에요 저도 뭐.. 징설 안하고 있는거에요 저런 느낌에 막색이 있잖아요 저런 데에 가끔 있더라구요 이거 바지도 만들신다고 생각하시네 아 바지는 안만들어 있어요 바지는 안만들어 있어요 바지는 안만들어 있어요 바지는 미림을 거에요 아~~ 오케이 그리고 여기 꺼고 고음 숙 pilots 아